하와이! 휴! 휴즈입니다! 자! 오늘은! Among Us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혼스트롬프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오늘은 무려 Among Us 캐릭터들이 마인크래프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한번 출발합니다 뽀뽀! 버스터 아니 잠깐만! 베이비 인포들이 몇 명이야 이거? 어어? 뭔가 제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음... 뭐여? A few moments later 잠시 후 하하하하 순식간에 공포게임으로 바뀌어버린 Among Us 몇 마리가 쫓아오는 겁니까 이거? 호잇! 도망칩니다 일단은 거의 무한으로 증식해버린 베이비 인포들을 피해서 의무실로 들어갑니다 어어... 아 좋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좋은 방법 있다 자 이거를 우선은 원자로를 박자를 낸다 모여라 모여라 원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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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팅이 1번째기 전이라 어어어 어어어 흠 사보타지 뽕 우와 됐어 아 저거 베이비 인포들이 아니고 베이비 크로원들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베이비들 이 세계관 최강자는 바로 나다 하하하 자 아아.. 어 거의 뭐 벤드 타는 모습 전세계에 생중계된 느낌인데요? 갱금서재! 삐잇! 저 자식 보내! 음.. 어어어어.. 베이비드가 다같이 쫓겨났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무려 마인크래프트 버전 새로운 맵으로 어마어마한 스토어감들을 찾아왔습니다 잠깐만 맵이 굉장히 낯설다 얘들아 여기 어디냐 자 우선 낚싯대 좀 찾아야 돼 오케이 다같이 움직여 오 미션이다 좋아 오 위도 쓱싹 쓱싹 보상입니다 임포스터 소드를 획득했다 그러면 이거 얻으면 이제 임포스터로 되는거에요? 와 오 이 어몽어스에서는 이제 다이아검이 임포스터의 상징이군요 자 뭐지 이 영롱한 검은 아주 썰기 좋은 검이야 좋았어 자 움직여볼까 오케이 일단은 핑크가 낚싯대 만들어서 열심히 낚시하고 있네요 낚시 미션인가 보네 하이 나는 임포스터용 자 원래 어 어이 빨강이 어 뭐야 빨강이가 임포인을 본능적으로 알아챈건가 자 일단은 보라는 가버렸어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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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주황이가 오고 있다 이거 발견하면 끝이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머 시체를 인멸해버렸어 개사기 아니냐 이거 뭐? 아 주황아 나 여기 낚시하고 있었어 흠흠흠 너 어디서 오는 길이야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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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를 썰러 가볼까 하쇼 자 우선은 일단은 들킬수도 있으니까 잠깐 임포스터금 여기다 놓고 갑시다 어? 잠깐만! 이 모든 상황을! 보라는 지켜보고 있었다 I have to report 저 더러운 임포스터 놈 딱 걸렸어 바로 리포 때려야지 자 끝에 한편 노랑이는 열심히 미션을 진행중입니다 여기는 뭐 네더구간처럼 생겼네요 어? 하랑이는 저기 숨어서 뭐하고 있죠? 자 미션 또 진행합시다 저거 주크박사 아니에요? 오우 야 야 여기 안쪽에다 넣으면? 미션 컴플레이트 아 근데 실제 이런 마인크래프트 맵이 좀 재밌을 것 같아 어 모드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야야야야야 노랑아 내가 이거 확실하게 봤거든? 빨강이가 임포야 임포 대놓고 임포야 I saw red and he's the imposter 좋아 그럼 이제 다같이 모여서 어? 동굴 안으로 확인해볼까 오 뭐야 야 파랑아 나 여기서 뭐하고 있어 The imposter is red 임포터는 빨강이야 어? 진짜? 자 일단은 세 명은 눈치를 깠습니다 그땐 빨강이는 열심히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어 그때 한가롭게 음악을 즐기고 있는 연두 어 뭐야 새로운 무기야? 자 철 놔둑떡 뚜 뚜 뚜 뚜 따 뚜 뚜 잘 뚜 뚜 뚜 뚜 뚜 뚜IZ front 잠깐만 야 근데 왜 고깽이로 나무를 깨고 있냐 그러니깐 안깨지 야 일단 상장 한번 열어볼래? 오 상자 요ìn하는데 이제 remembrance 스캔해야돼? 삐 저 그대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려는 건가요? 음... 투명한 완료 와... 아이! 어? 또 사라졌어 아! 좋은 생각났다! 이러면은 파랑... 빨강이한테 몰래 접근이 가능하겠죠? 어? 뭐야 이거 나무 왜 이래? 자빠져라 나무가 부러져서 나무에 깔려서 사망 어... 전리품인가? 음... 좋은 노래를 듣고 있었구만 자자자 나는 다이어검 좀 찾을게 잘 따라오지 파랑아 어! 여깄다! 임포스터검 획득 완료 나는 밧줄을 찾았어! 밧줄 갖고 뭐 하려는 거죠? 야... 나 맑고 잡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한가롭게 노래나 듣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응 임포검을 찾아보자 짜자자자잔 내가 분명히 저쪽에다 놨을 거 거든요 어? 헐 어? 어! 어!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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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임포 아니에요! 그거 제 거 아니라고요! 니가 우리 크루원들 죽였지? 제발! 제발요! 나도 똑같이 만들어주겠어 어어! 제발! 제발 해지지 마세요! 어어! 자빠진다아아아아! 오! 잠깐만! 이걸 네더 포탈을 만들어버린다고? 잘가라! 헐 그렇게 네더 세계로 보내줘버린 빨강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아이템